이 분을 계기로 뭔가 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유, 안녕하십니까? 어? 어? 어, 이거 웬일이죠? 어, 안녕하세요. 어, 그때 왔었잖아. 근데 이 분은 못 뵀죠? 어, 우리 저기 저, 우리 홍보의 신에서 일하는 이 이사, 이수민 이사. 신기하다. 연예인 보는 느낌이야. 어, 아니, 그때 왔었잖아, 제 씨랑. 제 씨랑 왔었죠, 형님. 근데 나 왜 그때 없었어? 홍보의 신 박사장! 자, 그럼 홍보의 신에서. 자, 그럼 저희가 드리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. 엔딩은 한 번 벙치는 표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막 이렇게 했다 하고. 어, 아니 그냥 그때 왔었잖아, 제 씨랑. 제 씨랑 왔었죠, 형님. 어, 근데. 근데 나 왜 그때 없었어? 누구야? 어, 어. 어, 어. 인사드려. 인사드려. 어, 어. 인사드려. 천하명이라고요. 우리 후배인데. 누구? 천하명. 천하명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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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좀 벗어도 되니까. 아니, 나는 실물로 처음 봤는데. 내가 옛날에. 네. 그 저기. 이리, 이리, 이리. 본 적은 있어. 그 뭐. 복서클럽? 어, 어. 그런 데서. 사물개그 뭐 이런 거 있었어. 아, 또 저렇게 챙기고 나오니까 멋지네요. 네. 네. 본 적은 있어. 뭐 마스크 벗으면 이제 좀. 어, 마스크 벗어, 마스크 벗어. 네, 네. 아우,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.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. 달라요. 아, 진짜? 유승용 패션을 좀 이렇게. 아, 유승범. 아, 나도 헷갈린다. 유승범. 아니, 그럼 여기 웬일이야? 아니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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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일단 받으시고 여기. 아, 또 뭐하러 이런 걸 사와. 부탁드릴 일이 좀 있어서. 아, 그래? 무슨 부탁이야? 우리끼리 무슨 부탁이야? 아니. 이 친구 좀 이제 너무 쉬고 있으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. 아. 원래 개그도 잘하고 잘하는 친구거든요. 아, 진짜야. 이거 때문에 이제 옛날에 간달프, 뭐 라푼젤 이런 거 많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개콘 작년에. 누군가 후배, 아니면? 많이 후배, 나이도 한 살 어리고. 아, 나이가 어리고? 제가 데뷔를 좀 늦게 해가지고. 아, 그래. 소희 씨도 혹시 아세요? 아니요. 아, 아. 몇 년생인데. 처음 뵙. 이게 근데. 야가. 무슨 개그 할 것 같지는 않은데? 이건 내가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뭐 일을 할 거나 무슨. 자연인 느낌이 좀 있지. 아, 그런데 약간 그 소설을 쓰거나. 그렇죠. 시를 쓰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. 글은 제가 못 참습니다, 진짜. 아니, 글을 못 쓰는데 이렇게 글 쓰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?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작년 6월 이후에 개콘 없어지고. 좀 뭔가 좀 홍보해서 일도 많이 하고 좀 개그도 할 수 있게 좀. 아, 그래? 따져보면 이 친구가 능력 대비 너무 쉬고 있어서. 키 184에 몸 좋아요. 근육질에. KBS 이제 공채 18기에 대학로에서 공연했었고. 공채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했잖아. 뭐 쇼도. 사물개그. 아, 사물개그. 샘물개그. 달팽이 하면 그 조개인가 구운밤. 밤. 구운밤? 구운밤? 구운밤. 그러니까 구운밤. 구운밤. 구운밤, 구운밤. 그 가을, 겨울 되면 많이 먹을 수 있는. 밤에 칼집을 내서 이제 연탄불에 구우면 이렇습니다. 집중력 있게 잘 보셔야 되는데. 얘를 좀 쳐다봐 줘야 돼요. 구운밤. 하하하하하하. 구운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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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떠는 거는 공밤. 아, 그럼.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. 공밤이. 구운밤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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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어. 쩍. 쩍. 저거는 내가 생각을 안 못했는데. 쩍. 저거는 내가 갑자기 저거는 생각을 못했고. 그런데 이게 말이야. 이게 사실 이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해 준호야. 아 그래요? 낙타도 돼요. 낙타 바로. 낙타 이게. 낙타가 이제 먹이 먹을 때 먹을 수 맛이잖아요. 낙타가 뭐. 야완 liberty? 쩍. 컬!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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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웃었어, 공부해줘야 돼. 마지막에 뭔가 있어. 되게 허접스럽다가. 마지막에 뭔가. 마지막에 이걸 파르르르 떴는데. 포인트가 있어요. 되게 직접적인 표현을 해버리네. 오벌칸 스타일. 미국의. 약간 미국.